아 몇 개예요? 몇 개 있어요? 몇 개 몇 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네 초밥 자체는 맛있는데 맛있네 뭐 더 먹었나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?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? 응 먹을만해요 근데 사이다 콜라가 땡겨 새우거나 뭔가 회는 되게 두껍다 응 달이 아니야? 달이 아니야? 내 스타일이 응 맛있는데 이거 새우 간장 그거 맛있네 새우 간장 새우 간장 응 의견이 좀 갈리네요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맛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제일 궁금한 거는 밥에 대한 양 밥 양이 궁금해요 예 난 밥 양 내적은데 내는 두꺼워 밥 조그만해서 딱 내 스타일 응 음 남자 부족해요 남자 부족해요 저는 너무 적어요 응? 나도 좀 적은데 한 끼 식사로는 너무 부족하다 응 내가 상당히 조금 근데 사실은 이만큼 먹으면 좀 아 내가 좀 사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사다 사실 응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의견은 점심량으로는 좀 부족하다 지금 20g으로 나온 건데도 그거 봐 늘어났는데 밥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실제로 우리 저 행정직원분들 계신 곳에서는 8분 정도에 다 드셨답니다 얼마인가요? 가격이 궁금하네 응 한 어느 정도는 사 먹을 것 같아요? 7,000원 8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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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7,000원이면 먹겠어 근데 그 이상이면 안 사먹을 거 만 원이면 안 사먹겠어 그치? 만 원이면 안 사먹어야 만 원이면 안 사먹어야 만 원이면 너무 좋아요 얼마 거 같아? 이거? 어 이거 9,900원 뭐 8,900원 8,900원 한 7,000원 7,000원 좀 나오지 않을까? 아니야 그 동네가 그렇게 막 세게는 안 하던데 아니야 그렇게 매장에 한 8,000원? 그 정도는 8,900원 할 거 8,900원 할 거 같은데 8,900원 8,900원 할 거 같은데 8,900원 이거 그냥 먹어 아니요 안 먹지 안 먹지 응 안 먹어 아니 그냥 매력이 없어 초밥 초밥 자체가 딱 맛있으면 그 정도라도 먹겠는데 아니 그냥 평가시 먹는 그냥 초밥 마트 초밥 같은 마트 초밥 마트 초밥 아 아 가격에 대해서 8,000원, 7,000원, 9,900원 네 이렇게 나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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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